여기는 신대방역 600m에 있는 원룸이고요 가격이 500에 33만원이나 1000에 30만원 가능합니다 500에 33만원으로 지상층이면 좋겠지만 반지하층입니다 그래도 500에 35만원이면 반지하더라도 방이 5평에서 6평정도 되어보이거든요 그래서 500에 33만원이면 괜찮은 편인것 같아요 500에 35만원이면 조금 더 찾아볼 만하지만 그런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멀어지면 더 있겠지만요 그래서 화장실에 샤워기가 있고 장문도 있고 여기는 지상층이면 월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에 그래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오는것 같네요 지상층이든 반지하층이든 이렇게 꼭 감안하고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깔끔한 반지하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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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